그래서 이제 방송사법은 일단 종료가 됐고 그것이 이제 정부로 넘어오면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또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거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악순환고리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악순환고리 두 바퀴를 완벽하게 돌아버리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21대 국회 때 최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죠 그 다음에 그때도 국민의힘 제치고 자기네들끼리 강행처리를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죠 그리고 그게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겼죠 그래서 재의결 표기를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자동 폐기, 폐기 처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로 넘어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또 이번에도 국민의힘 없이 자기들끼리 강행처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게 대통령한테 넘어왔고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반대 104로 부결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기네스북에 오를만 합니다 한치도 안 틀린 악순환 고리가 도돌이표 정확히 찍어서 한 바꾸 돌고 또 한 바꾸 돌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 바꾸째 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더 독소조항을 더 독하게 만들어서 또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설특검 쪽으로 의회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원래 얘기를 꺼냈던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또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협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이표를 한 번 더 한 바꾸를 더 돌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두 바퀴 밖에 돌 때 그게 부결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던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안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을 해서 국민의힘도 빼고 대안 변협도 빼버리고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넘기면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만 다시 떼어내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3자 대법원장 어떠냐 대법원장이 싫다면 또 다른 제3자 대한 변협 회장 예를 들면 말이죠 거기서 추천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특검을 여야가 합의하는 안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당시 유원장 시절의 제안이었거든요 여기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의 해석은 뭐냐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안에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안 자체가 국회에서 대통령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에 의해서 재표결 부결됐고 자동 폐기가 된 만큼 이 대안도 존재같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 양쪽은 같이 있을 때 서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이 소멸되는 순간 다른 쪽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실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뚜렷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자동 폐기가 됐으니 제가 말을 꺼냈던 제3자 추천 특검안도 이것도 이제 원점에서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원래 했던 제3자 추천안은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정돈되지 않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가 끝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7월 23일 날 저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데서 전당대회 거기서 이제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오늘이 7월 30일 일주일 됐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인사입니다 인사 당 지도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정책위 의장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그 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니까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추경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위 의장 현재 정점식 두 달 전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어요 지금 정책위 의장에 그렇다면 장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임기가 1년이지만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임명권을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친윤계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의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강력한 지도부를 꾸려나가려면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말에 입안에 든 혀처럼 아니면 그 모든 국정운영의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 운영의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최고위원 5명 청년 최고위원 그래서 9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거든요 지난번에 다 발표가 됐잖아요 그냥 최고위원 4명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1명 해가지고 5명인데 이 5명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내버리면 당대표도 자동으로 사퇴를 내서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장동혁하고 진종호 이렇게 두 사람이 친한이에요 따라서 친륜 쪽이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일단 그거는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오를 수 있는 방패는 친윤계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뭘 결정을 하려면 결국은 다수결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친한계가 다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계입니다 그 다음에 친윤계 또 있죠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 잉요한 최고 이렇게 네 사람은 적어도 친윤 혹은 친한은 아닌 잉요한 최고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치 정정식 정치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처럼 딱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친한 네 명 친윤 네 명이 있는데 정정식 정치기 의장이 친윤 그래서 현재는 5대 4로 이쪽이 더 많은 겁니다 친윤 쪽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정치기 의장을 교체를 해야만 친한이 5대 4로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지도부 회의를 해도 5대 4로 많아야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63%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한동훈 위원장을 뽑아준 당심과 민심의 변화의 요구다 명령이다라고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 쪽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만약 오늘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정치기 의장을 교체를 해버리면서 친한계 의원을 딱 앉혀놓으면 이러면 윤한 갈등이 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불씨가 잠복해 있다라고들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뭐냐 제가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3%라고 하는 당원들의 변화의 욕구도 담아내고 또 똑같은 비율로 국민 여론들도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를 뽑아줬거든요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0.5% 차이인가 뭐 1% 차이가 밖에 안 되는 63%라고 보면 됩니다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휘자들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한 목소리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변화를 명령한 것이라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참해 줘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해 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한동훈 대표가 좀 고깝게 보이고 좀 얄밉게 보이고 야속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의 63%라고 하는 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을 밀어줘야 된다 그것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냐 정점식 정치기 의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가령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점식 정치기 의장한테 그런 뜻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점식 정치기 의장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그리고 그 지도부의 당 대표가 자신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사표를 내고 저를 다시 신임을 하신다면 정치기 의장 자리를 유임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나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새 출발을 하시겠다면 다른 인물을 뽑으세요 라는 것을 당 대표에게 유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이다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정치가 정답을 몰라서 저렇게 갈등과 고민과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더 복잡할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녹아져 있는데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는 카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정점식 정치기 의장 유임 카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을 친윤계하고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친윤계가 원하고 있는 것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왕 이렇게 딱 노출이 돼 있으니 정점식 의장과 그다음에 제3자 추천 특검에 관한 것을 갖고 친윤계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